오늘 먹을 것은 아우성 오리불고기만두에요. 오리로 만든 만두에요. 그게 뭐냐면 아우성 부대에서 제가 직접 구매했거든요. 스포가 아니라 제가 신기해서 아우성 오리불고기만두에요. 신기하죠 오리? 진짜 오리로 만들었대요. 뮤비 보고 시켰는데 여기는 찐만두 여기는 군만두 꾼거고 여기는 찐만두에요. 안에 오리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가격이 엄청 싸요. 사이트 들어가면 가격이 엄청 싼데 양이 엄청 많아요. 보세요 양 제가 오늘 한번 먹고 리뷰를 이렇게 오 신기한데요 그냥 먹어볼게요. 사이트 이만큼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더 맛있네요 매콤달콤달콤 이거 농담하는게 아니라 잠시만요 농담하는게 아니라 일반 만두랑 틀려요 정말이에요 진짜 틀린데요? 스푼 아니거든요? 리뷰인데 이거 여성분들 진짜 좋겠다 오리가 여성분들한테 좋지 않나요? 피부 아닌가? 아닙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으니?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뱃백 바삭바삭 지난맛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사실 간장이 안 찍어 먹어도 돼요 간이 다 되어있네요 아우성 오리불고잉만두 제가 먹어본 결과 진짜 맛있어요 비비고 교자만두 그런 것보다 더 맛있데요 수제래요 이거 리뷰 봤거든요 수제 맞아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